경기도가 임금체불 없는 건설공사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신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기계 임대학정에 대한 계약서 없이 공사가 진행되며 임금체불 등 불리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사업자가 임대학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도는 우선 용인시 금어천 수혜상습지 개선사업에 이를 적용, 장단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광급공사에 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